안녕하세요. 연소실 역류현상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블루바이가스라 하면 다 발생된다고 합니다. 당연히 발생하죠. 왜 발생하느냐? 기밀이 안되기 때문입니다. 실린더 라이너와 피스톤 링, 피스톤 사이에 연소가스가 새기 때문에 당연히 블루바이가스가 발생하면 그 외에는 엔진 밖으로 그냥 버렸습니다. 그런데 환경문제가 대두되면서 그것을 흙기쪽으로 다시 넘겨서 연소과정을 한 번 더 거치게 합니다. 연소과정을 거치면서 엔진에 좋지 않은 영향들을 미치니까 어떻게 합니까? 블루바이가스 필터를 설치하는 차량도 있고 호일을 캐치하기 위해서 별도로 만들어 타시는 분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블루바이가스가 당연히 시동이 걸린 상태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엔진 연소실 방향으로 가야 되겠죠. 그런데 흡기쪽으로 온다? 흡기 필터 쪽으로 역류가 된다 하면 왜 그럴까요? 이 현상을 한 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i40 차량과 펠리세이드 차량입니다. 위에 보시면 흡기 센스입니다. 흡기 센스 쪽을 넘어와서 에어컬리너에 오일이 배어있습니다. 이 현상 상당히 많았었죠? 그리고 그 오른쪽에 보시면 펠리세이드 차량의 에어컬릴입니다. 자 우리가 공학도로서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공기가 들어와서 에어컬린을 거치고 또 흡기 센스를 거쳐서 연소실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블루바이가스가 발생된 것을 흡기관에 연결했을 때 방향이 어떻습니까? 연소실 방향으로 가야 되죠. 그런데 연소실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대로 놓은다는 거죠. 그럼 시동의 권리가 있으면 흡입 압축 폭발 배기 행정을 거쳐가지고 흡입된 공기가 배기 쪽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블루바이가스가 흡기 센스를 통해서 에어컬리너 쪽으로 역류를 한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엔진에서 흡입할 때 또 VVT 엔진에서 오브랩 타이밍에 압력이 흡기 쪽으로 밀어낸다는 거예요. 그 밀어내는 압력이 세기 때문에 오일은 유채입니다. 유채이기 때문에 그 충격파로 해내서 흡기 에어컬리너 이쪽으로 넘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역류가 얼마나 센지 아시겠죠? 엔진 상태가 좋으면 별로 안 넘어오겠죠? 그런데 엔진 상태가 안 좋으면 많이 넘어오겠죠? 또 VVT, C-VVT 이런 엔진들 오브랩 타이밍에 역류가 세면 어떻습니까? 많이 넘어오겠죠? 그래서 우리가 매뉴얼들을 딱 뜯어놓고 시동을 걸 수 있다 하면 시동을 걸어보시면 흡기 쪽으로 역류 현상이 상당히 많이 생깁니다. 자변밸브가 적용된 엔진이 아니다 하더라도 흡입만행정에 튀어나오는 게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펠리세이드 같은 경우에 이런 현상이 생겼다 하면 자동차 메이커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고속해전, 과속을 해서 그렇다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펠리세이드 차량 과속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출퇴근하는 그런 차량이고 과속이 아닌 상태에서 이렇게 생겼다. 엔진의 구조적인 결함이 될 수도 있어요. 또 가변 밸브 오브랩 타이밍이 작동하는 그 타이밍에 흡기 쪽으로 연속가스가 많이 나올 수도 있고 흡기 밸브에 압력이 세서 연속가스가 흡기 쪽으로 튀어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압축행정에 또 공기가 흡기 쪽으로 튀어나올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정상적인 엔진이다 하면 왼쪽에 보시면 I-40 엔진을 보면 그 당시에 대부분의 차량들이 이런 현상들이 상당히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오일 캐치라는 그런 제품들을 사서 장착을 하시는 분도 많았고 대형차의 경우는 불로바이카스 필터를 설치를 해서 오일이 아예 넘어오지 않게끔 필터에서 걸러주기도 합니다. 자, 걸러주면 이 현상을 보지 못하겠죠. 불로바이카스 필터가 부착되어 있지 않다. 뭐 불로바이카스 캐치하는 그런 장치를 부착하지 않았다 하면 흡기관으로 오일이 나왔대요. 공기만 나왔다가 들어갔으면 이런 현상들이 없었겠죠. 오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공기라 그러면 허빅 만행정에 역류되는 공기 오브랩 타이밍에 역류되는 공기였다 하면 어떻겠습니까? 보이지 않았겠죠. 흔적이 남아있지 않았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 차량 에어커리너를 한 번씩 열어보시면 흡기구에서 공기가 들어올 때 필터를 지나기 전에는 먼지가 까맣게 된다거나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반대쪽에 새까맣게 묻어있다 하면 연소가스가 역류된 것이 거기에 머물런 것입니다. 해서 이런 부분을 보시면 엔진에서 역류가 당연히 발생하고 있구나. 그러면 이 역류 현상을 조금 개선해주면 어떻겠느냐? 이 부분을 가지고 아이디어를 만들어내고 역류를 억제하게 되면 엔진에 브로바위 가스가 정상적으로 연소실로 가고 연소율이 높아지면 카본 발생량, 셀러지 발생량이 작아지니까 매니폴드 앞쪽에 쌓이는 카본 셀러지를 줄일 수 있다 이렇게까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류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많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육안으로 그냥 생각없이 보면 거려려니 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심한 역류가 발생하는 것은 안됩니다. 하지만 자동차 엔진을 하나하나를 아주 정밀하게 만들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역류 현상은 다 생기고 또 내연기관에 구조적으로 역류 현상이 생기는 것이니까 그 역류를 억제하면 연소율을 높일 수 있다 여기까지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